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첫 번째 시장 질문 좀 무겁게 드려봅니다. 2680선 전전달 나왔던 우리 시장 지수의 고점인데요. 저 PBR주, 반도체주, 대형주들이 좀 흔들리다 보니까 지수는 단기적으로 벌써 쉬어가는 모습이 이틀째 확인되고 있습니다. 단기 고점 나왔다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임 대표님 혹시 조정 뒤에 다시 한번 1월에 고점 쓰고 2월 중순에 한 차례 더 고점 돌파가 나왔던 지수의 흐름처럼 쉬어갔다, 재차 랠리를 보여줄 수 있다고 보시나요? 일단 좀 쉬어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단기간에 급등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일정한 조정은 불가피한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고요. 다만 외국인 매도세가 조금 강하게 어제 오늘 좀 강하게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거는 조금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중국의 기준금리 인하로 인해서 어저께는 큰 영향이 없었는데 일단 오늘 같은 경우 홍콩이나 중국 증시가 좋은 그런 흐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과연 그런 흐름세로 인해서 외국인이 중국 쪽으로 다시 갈지 여부도 조금 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 그렇다고 하게 되면 이머징 시장 내에 포트폴리오가 약간 조정이 되면서 국내에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조금 주춤거릴 가능성은 단기적으로 있을 가능성은 좀 있다고 보였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 PBR 관련돼서 급등을 했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다소 좀 쉬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6일 날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발표를 앞두고 일단 차익매율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대형 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홍콩 ELS 처리 문제가 여전히 조금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주의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내일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예상이 되어 있는데요. 일단 엔비디아 실적이 좋든 나쁘든 아마 주가는 전체적으로 엔비디아 주가는 하락할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은 조금은 쉬어갈 가능성은 좀 있다고 생각이 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시장 내에 있는 전반적인 흐름 자체는 크게 바뀌지는 않을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 밸류업 관련돼서 물론 소문의 사고 뉴스에 팔라라는 그런 얘기가 있지만 일단 관련된 내용이 나온다고 하게 되면 그거에 맞출 수 있는 그런 기업 중심으로는 선별화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고요. 일단 과거 무의국 통계이긴 하지만 2월 2번 그러니까 후반기에 전반적으로 주가가 부진했었던 그런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걸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2월보다는 아마 3월장을 기대해보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수가 이틀째 쉬어가는 동안 사실 코스닥이 비교적 꽤 강했습니다. 이 때문에 지수 전체가 흔들리는 건 아닐 거다라는 해석들도 계속 나왔던 건데 코스닥이 오늘 872선의 장중 고점을 돌파하더니 장중 변동성이 급격하게 커진 2시 구간 초전도체 관련한 종목들이 거래대금 상위에 있었는데 딱 1시 56분 고점을 딛고 급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앞서서도 이야기 좀 짚어드렸는데요. 신성 델타테크는 시총 상위가 뚝뚝 시총 순위가 뚝뚝 떨어지면서 8위권까지 지금 내려앉은 상황이죠. 자금의 이동이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 것인가도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차유한님, 코스닥의 오우장 변동성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제 좀 불편하실 얘기일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작년 가을 초여름에, 작년 가을에 우리가 이제 주도주연 2차전지가 무너졌을 때 그 현상을 저는 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신성 델타랑 2차전지의 밸류는 다릅니다만 그동안에 이제 2차전지가 랠리를 펼치다가 2차전지가 이제 점심 무렵부터 이제 에코프로를 펼쳐서 대장주들의 갑자기 은봉이 분봉으로 팍팍팍 나왔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고점을 찍은 그런 모습들이 나왔었습니다. 지금 뭐 신성 델타 아테크라든지 이것뿐만, 이것만 움직였다라면 초중두체로 한전해야 되겠죠. 엔캠도 지금 주가가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주가가 급등했던, 어떠한 이유든지 간에 주가가 급등했던 것들에 매물이 쏟아지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제가 그동안 이제 급등하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차트를 좀 보십사라고 말씀드려왔고 차트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죠. 매물들이 한꺼번에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라면 이걸 다시 말아올린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힘의 강도라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한 10% 이상 빠지면 그 힘을 다시 끌어올린다라는 것은 굉장히 많은 거래량과 새로운 재료가 나타나야 되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봐야 되겠죠. 따라서 일단 좀 변동성 확대에 따른 이런 종목들에 관심이 있거나 보유하고 있으신가를 한다라면 조금 주의를 좀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들은 이렇게 한 번 물량이 딱 쏟아지게 된다라고 우리가 이제 증시 경험에 그런 게 있습니다. 떨어지는 칼날을 잡지 말라라는 경험보다는 첫 투명에 동참하라는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첫 투명이 시작됐다라는 개념으로 보셔야 된다라고 보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단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뚜렷한 주도주는 우리가 당분간 생각 못할 것 같아요. 제약바이오라든지 엔터 이런 것들이 오늘 선별적으로 올라가긴 합니다만 일단 코스닥은 코스피 대비해서 차별화가 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도 대비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비가 필요하다. 신성 델타테크가 11%의 급락, 서남도 11.9%, CCS가 3.7% 버티고는 있는데요. 하락 반전이네요. 1.1%가량의 약세로 전환되면서 지금 장중 변동성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함께 올라갔던 코스닥 시총 상위주 안에서는 엔캠도 현재 급락 시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금 이동이 어디로 가는가는 좀 더 기민한 체크가 필요하겠네요. 바이오 안에서도 천차만별의 움직임 시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반도체 이야기 양지수에 다 영향권을 줄 수 있는 이런 섹터인데요. 엔비디아가 간밤에 장중 6%까지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차유연님께 한 번 더 질문을 드릴 텐데요. 엔비디아 실적에 따라서 내일 우리 시장 변동성을 어떻게 읽어야 될지 사실 삼성전자가 오늘 계속해서 약세 흐름을 보이긴 했는데 중소형 반도체 안에서는 장중 상승을 보였다가 또다시 하락하면서 좀 변동성이 큰 모습을 나타냈단 말이죠. 우리 국내 반도체주 변동성 대비 필요해요? 많은 분들이 일단 저랑 같은 생각이었을 것 같아요. 아침에 눈을 뜨면 대부분 다 휴대폰을 통해서 미국장을 보셨을 텐데 엔비디아가 중가는 4% 정도 마이너스가 됐으니까 이거 생각보다 센데 우리나라도 오늘 좀 쉽지 않을 텐데 라는 생각을 일단 가장 먼저 논리적인 것보다는 즉흥적으로 가졌었죠. 그렇지만 장이 딱 열리고 보니까 생각보다 이건 강하네? 왜 이럴까라는 생각들을 좀 하게 될 겁니다. 물론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오늘 일단 중소형주는 저는 조금 앞서 얘기했던 것들의 영향도 좀 있다고 봐요. 일단 중소형주들은 좀 변동성이 시작이 됐으니까 그런 걸 논의를 치는데 이게 지금 왜 제가 논의를 치냐면 하이닉사 삼성전자가 버티고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들. 그다음에 중간에 끼어 있는 한미반도체도 버티고 있다는 거죠. 이 정도면 버틴다고 봐야 되겠죠. 엔비디아보다 덜 빠졌으니까. 그러면 저는 이런 해석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내일 엔비디아 실적이 나오고 나서 엔비디아가 또 빠지면 우리도 이제 뭐 계속해서 두드려 맞다 보면 밀릴 수밖에 없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긴 하겠습니다만 일단 엔비디아 상승폭 대비해서 우리나라 하이닉스나 SK 삼성전자의 상승폭이 그렇게 비교화될 수는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엔비디아는 일단은 파생이라든지 여러 가지 엮여있는 부분들에 따른 자율적인 차익실현 이후에 재차 반등도 가능하다고 봐요. 저는 인공지능과 관련된 것은 테마를 여러분들이 놓치셔서는 안 된다고 보여집니다. 소라 AI가 오픈이 됐죠. 여러분들 그 영상 보셨을 겁니다.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그거를 만약에 이게 인공지능이 만든 게 아니다라고 봤다면 야 멋있다. 일본 풍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풍경들이 정말 멋있다라고 봤을 텐데 이게 지금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이 개발 속도를 보면 올 연말쯤 되면 지금은 1분짜리지만 영화 한 편 제작도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그럴 정도로 지금 속도가 빠릅니다. 따라서 인공지능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트렌드를 읽어내셔야 된다고 보고 오히려 저는 소형주들은 조금 조심스러울 수는 있습니다만 대형주는 변동성을 확대해서 오히려 투자를 좀 늘리는 것도 하나의 가능성. 그러니까 배팅이죠. 이거는 어떻게 본다면 인공지능 시대에 대한 저는 배팅을 한번 해보셔도 된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이제 엔비디아가 흔들린다고 보지만 결국 엔비디아도 당분간은 시세를 좀 뿜어내야 되는 그러한 종목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변동성이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통해 나올 것은 거의 기정사실화로 보시는 건가요? 그거는 이제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지만 일단 나온다 하더라도 너무 겁먹으실 필요는 없다라고 그러니까 이제 사는 것은 조금 조심스러울 수 있습니다만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팔고 산다라는 개념은 조금 거리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투자 관점에서 본다면 대형주의 매력도는 여전히 조정 시에는 괜찮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중소형주는 어떨까요? 임순재 대표님 오늘 중소형 반도체 변동성이 좀 큰 모습을 나타냈는데 그 안에서 새로운 또 신상주가 탄생을 좀 했습니다. 삼성 쪽에서는 여전히 HBM의 선두를 차지하지 못해서 일까요? ARM과 동맹 또 메타 CEO와의 동맹 기대감까지 자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AGI 반도체, 범용 인공지능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 뉴로모픽 AI 칩 개발 이야기가 나오면서 관련주들이 오늘 시세분출이 강했습니다. 특히 네페스 아크,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와 자람 테크놀로지도 관련주를 엮이던데 자람 테크놀로지는 현재 또 하락반전이 됐거든요. 네페스 아크는 상한가 유지됩니다. 제2의 반도체, 제주 반도체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어때요? 일단 시장에서 관심사항은 그렇게 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큰 게 삼성전자가 실리콘밸리의 이런 AGI를 위한 전문적인 개발 조직을 만들었다는 게 가장 크게 시장에서 부각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HBM3 쪽만 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AI 관련된 분야에도 복경적으로 진입을 하겠다. 현재 AI 관련돼서는 미국의 오픈 AI나 소프트뱅크가 전부 AGI를 투자하기 위한 대규모 펀드들을 만들겠다고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그만큼 향후에 관련된 투자가 확대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 와중에 네페스 아크 같은 경우는 누로모직 인공지능칙과 관련된 그런 기술을 갖고 있다는 것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부각이 되면서 상한가를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뭐 지금 네페스 아크에서 만든 거는 저전력의 확장이 수월한 아키텍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확장성이 기대된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뉴로모직 같은 경우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분야다라고 보면 되고요.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이나 일본, 미국 같은 경우도 전부 AGI 칩을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IP들을 지금 개발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AGI 칩을 만든다라고 하게 되면 어느 회사의 뉴로모픽에 대한 이런 IP를 쓸지는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지금 내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써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투자하기에는 조금 이른 시점이 분명히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시장 분위기는 또 그렇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기술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서 당분간은 조금 강세가 이어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 이제 암 같은 경우도 암이 지금 IP 관련돼서 아키텍처를 만드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암 같은 경우도 이런 뉴로모픽 관련돼서 관련된 IP를 분명히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가 현재 암과의 전략적 협력을 확대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현재 암에서 쓰고 있는 여러 IP를 갖다 쓸 가능성도 있고요. 그러다 보면 과연 뉴로모픽 관련돼서 어느 회사 걸 쓸지는 아직은 좀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너무 기대감보다는 현실적인 그런 바탕 속에서 투자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긴 그림에서 확정적인 내용은 좀 더 확인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방향성에 있어서 이런 신기술 개발이 꾸준히 나온다는 점은 우리가 계속해서 좀 체크할 필요가 있겠죠. 반도체와 함께 시장 이야기는 마무리를 짓고요. 오늘 2차전지 쪽 점검해 보겠습니다. 밸류체인별로 워낙 다른 시세를 뿜고 있어서 어떤 해석이 필요할까 궁금하거든요. 오늘은 앞서 애프터 브리핑에서도 전해드렸다시피 LFP와 관련된 CNT 도전제 그리고 2차전지 장비 쪽 좋았습니다. LFP주 지금 중국 쪽에서 특히 CATL이 문을 열면서 LFP 시대가 본격적으로 개화했다라는 내용이 리포트를 통해 전해졌고요. 물론 LFP 적용한 LCM 이야기입니다. 지금 2024년에는 테슬라, 2025년에는 GM, BMW까지 LFP 적용된다고 해요. 임 대표님, J5 나노신소재, 저온에서 워낙 약하잖아요. 그 부분을 탄소 코팅하는 측면에 있어서 CNT 도전제가 하나의 대안이 될 것이다 라는 내용으로 오늘 이런 급등을 보이는데요. 아직 먼 이야기인데 지금 뭐가 가기 유효한 거예요? 난 지금 보기에는 좀 빠르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LFP 배터리 향후에 시장 점유율이 올해는 40%가 넘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중국 업체들이 지금 시장을 다 장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틈을 어떤 식으로 삐져나갈 것이냐라는 부분이 가장 큰 테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에서는 LFP 배터리 인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상용화되고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거와의 격차가 우리나라에서 LFP 배터리 만든다 이후에도 계속 격차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 이런 LFP 관련된 기업들이 어떠한 특출난 기술을 갖고 있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조금은 매출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기에는 아직까지 이르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LFP 배터리 관련돼서는 JO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일단 도전체 관련돼서는 양극재, 응극가, LFP뿐만 아니라 지금 3원계에도 전부 다 쓰이고 있는 그런 기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JO에서 갖고 있는 TWCNT라는 그런 기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CNT 기술을 약간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기술로 인해서 이런 도전체 사용량이 커진다라고 하게 되면 배터리에 대한 기본적인 성능 자체가 상상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고요. LFP 배터리는 3원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떨어진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어서 그렇게 좀 더 강하게 생각을 한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 LFP 배터리가 그렇게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과연 추가적으로 이게 얼마만큼 쓸지는 아직까지는 좀 퀘스천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따라서 관련 계약이 체결이 되거나 매출이 발생한 이후에 보셔도 충분히 늦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중국 업체들에 대한 기술력도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더 좋은 그런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다만 이런 이슈들이 나오면 지금 국내 투자 환경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 기업이 오래 갈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투자하시는 분은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수급 논리에 따라서 시세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매매가 가능한 그런 신분들은 단기 트레이닝 차원에서 접근하실 필요는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다만 내가 단기 트레이닝에 대해서 자신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관심을 안 가지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매력도가 있기는 하지만 기민한 대응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 조금 신중하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장기적 관점에서의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전해질 전에 최근 2차전지 밸류체인 안에서 독보적 시세를 나타냈던 쪽인데 오늘 장중 변동성이 어마어마했거든요. 차유연님, NKM이 결국 반락을 합니다. 35만 8,500원 장중 신고가 경신이 7% 이상 상승으로 확인이 됐다가 위아래의 거의 폭이 12%의 변동성을 보이고 있거든요. 동화기업 솔브레인 홀딩스 랠리 이후에 다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매도 시그널이에요? 지금 파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어쩔 수 없이 파는 건가요? 웃으면서 파시는 걸까요? 웃으면서 팔 확률이 높죠. 어떤 시점에서 잡았든지 간에 일단 차트상 보면 오늘 잡으신 분들이 아니다라면 어떤 시점에 잡으셨는지 간에 웃으면서 팔고 계실 겁니다. 오늘 좀 더 먹을 걸 덜 먹었다고 할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이거 내가 50% 손절인데 40% 손절이 아니다라는 개념이죠. 변동성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 변동성. 여러분들 차트를 한번 보십시오. 물론 이렇게 변동성을 이겨내고 올라가는 차트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좀 간혹 나만의 이번만은 아니다라는 차트로 생각하실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대부분이 이렇게 급등한 이후에 나오게 된다면 조금 우리가 조심해야 될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더 올라간다 하더라도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 속담에 굉장히 좋은 미덕의 속담이 있죠. 까치밥이론. 까치밥이라는 게 뭐죠? 여러분들 가을에 감나무를 수확할 때 감나무 꼭대기에 있는 감을 일부러 수확 안 하죠. 새들도 와서 먹으라는 거죠. 새들과 공존하기 위한 방법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끝까지 모든 감을 다 수확하려고 욕심부리지 마시고 이 정도라면 어느 정도 혹시 내일 올라간다 하더라도 다른 분들도 약간의 차익을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주시고 일단 변동성이 시작됐다면 이 정도 상황에서 변동성이 시작됐다면 리스크 관리에 들어가는 것이 저는 오히려 적절하지 않을까 두 다리 뻗고 오늘 밤에 주무실 수 있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분 좋게 수익 챙길 구간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수익을 챙겨서 2차전지에 꾸준히 바닷건에 있는 쪽으로는 기회가 어디 있는지 아마 눈을 돌리게 되실 텐데 최근에 이제 차 의원님도 종목별로 트레이딩할 수 있는 종목들이 2차전지 안에서 몇몇 눈에 띈다. 적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또 임순재 대표님 의견도 같이 듣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오늘 2차전지 장비 쪽이 심상치 않게 거래를 동반하면서 올라왔습니다. 윤성 FNC, PNT, 하나기술. 1차적으로 뭔가 거래를 실리면서 고점을 형성하는 이 모습.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힘을 실어줄까요? 일단은 미국 내에는 국내외 생산시설을 확대하겠다라고 지금 계속 2차전지 업체들이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2차전지 장비에 대한 매출 성장세가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건 맞습니다. 특히 LG엔솔 같은 경우 올 하반기부터 4680 배터리를 양산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미국 내에서도 계속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장비에 대해서 납품은 계속 이루어질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같이 이렇게 급등세를 보일 때는 조금 조심하실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렇지만 미국 내에 계속 2차전지 관련된 시설이 확장되고 있는데 2차전지 관련돼서 수요가 만약 부진했을 경우 전기차 판매가 좀 둔화된다고 하게 되면 1차 발주는 충분히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추가적인 발주가 상당 부분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같이 주목해서 보셔야 될 걸로 보여지고요. 따라서 전방산업인 전기차나 ESS 시장이 움직임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같이 보셔서 만약 그 부분이 그렇게 죽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 아마 완성차 업체들의 생산설비에 대한 투자는 계속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2차전지 소재에 비해서 올라가지 못했었던 이런 장비 관련된 기업들도 조금씩은 관심을 가지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전략을 듣고요. 지금 계속 종목별 변동성 커서요. 신성 델타테크 시총 8위까지 내려앉았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랑은 천억 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16% 급락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또 움직임, 화장품 주로는 급등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 듣죠. 차영주 전문의원 임순재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